조혜련 집사의 파란만장 교회 다니기 이성미와 절교 그리고 개정 남편 만나 예수 영접하기 조혜련 집사는 남묘 호랭개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수석교회 집사이며 2021년 SBS 연회 대상에서 기독교 관련 발언을 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본인의 저서인 반전의 하나님에서 2014년부터 믿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정을 빌미로 종교를 강요해 이성미와 절교다짐 평소 기독교 싫어하지만 이성미 부탁에 연예인 연합예배 참석 느닷없는 내 속에 당황하며 뛰쳐나가 하지만 현재는 이성미 조혜련 간증과 새생명 탄생의 기쁨 조혜련은 한국에 돌아온 이성미 언니를 서울 동부이촌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그는 미래일기 열렬하던 내 인생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자기개발 강연자로 바쁘게 활동했죠. 그러나 나의 헛헛한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성미 언니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 연예인 연합예배가 있는데 한 번만 가보자. 난 안 가. 나는 신을 안 믿어 언니. 내가 너를 위해 7년 넘게 기도했으니 한 번은 가줄 수 있잖아. 움직이기 귀찮아. 횡단보도만 건너면 돼. 알고보니 우리가 만난 곳이 온누리교의 앞에 한 식당이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소위 예수생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철저히 기독교를 비난했죠.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여기가 무슨 무덤이야 왜 이렇게 벌건 십자가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가 팔을 치냐면서 놀려댔다. 교회 다니는 친구랑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면서 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죽고 또 아프게 태어나는데 라며 비난했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던 내가 성미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끌려갔죠. 예배를 본다는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실내는 조금 어두웠고 약간 통통한 사람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일어서서 두 팔을 울리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어색한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러보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꽤 많이 있었다. 설교 시간 이날은 2단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왔다. 2단으로 구별된 단체를 알려주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연예인들을 위해 중부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내가 들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2단 강의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소개 영상이 나왔다. 그런데 중부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며 갑자기 내 사진이 뜨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놀랐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올 지경이었다. 이때 성미 언니가 무대 앞으로 나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혜련이가 용기를 내서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성미 언니를 보며 말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언니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일어나! 일어나! 앉아있던 다른 연예인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손뼉을 쳤다.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션도 있었다. 나는 야숙한 표정으로 성미 언니를 쳐다봤다. 언니는 내 표정이 안 보이는 듯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 나를 주시하며 아멘을 외쳐댔다. 그리고 충격적인 언니의 한마디가 들렸다. 앞으로 나와봐! 뭐라는 거야? 일어선 것도 창피한데 앞으로 나오라고? 나는 앞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성미 언니와 사람들을 등지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성미 언니와 나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순수한 우정을 빌미로 종교를 강요할 수 있어?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야.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이성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 이제 다시는 성미 언니에게 연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성미 언니는 내 인생에서 멀어져갔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만남. 아, 이 사람도 크리스천! 조혜련은 2012년에 이혼했습니다.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서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도 했죠. 하지만 끝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나의 삶은 매우 피폐해져갔다. 모든 게 싫었다. 인기도 돈도 방송도 말이다. 이혼 후 방송을 접고 중국에서 지냈습니다. 중국어를 청구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중국어를 가르쳐줬다. 중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유학을 결심했죠. 현지 대학 방문 후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다. 우연히 그곳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그 사람도 나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그와 대화를 하다보니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가 됐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몇 달 동안 좋은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그가 갑자기 나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건 또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크리천이었다. 이성미 언니의 휴대폰 번호를 지워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종교로 부딪히기 싫었던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내린 결론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생각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진리는 힌두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자 대뜸 그 사람은 화를 버럭 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자기는 진짜 잘못 알고 있어. 절대로 똑같지 않아.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리이자 신앙이야. 흥분해서 말하는 그의 눈에서 불이 나올 것만 같았다. 종교 이야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을 저지시켰다. 그만 이야기하자. 자기도 송미언지랑 똑같다. 라며 쏘아붙였다. 그 후 더는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조혜린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남편 혼자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이었다. 이날은 세례를 받은 내 또래의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남편은 그 자매의 간증을 듣던 중 내 얼굴이 그 자매와 겹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강대상 위에서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환성처럼 보인 것이다. 하나님 조혜련도 저 자매처럼 예수만 난 경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은 나를 전도할 기회만 엿보며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두 살 어린 남편은 나에게 늘 반말을 했다. 나는 서로 존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존댓말을 쓰자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은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다. 평생 존댓말을 할 테니 교회에 한 번만 가자. 주일 교회에 한 번만 함께 가주면 평생 존댓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 교회에 한 번 가는 거로 평생 존댓말을 들이며 살 수 있다니 괜찮네. 그때 나의 종기에 관한 가치와 철학은 탄탄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교회에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찬송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에 작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예쁘고 아담한 교회였죠.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혹시나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고개를 푹 숙였다.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되는 종이 울렸다. 찬양대가 반주에 맞춰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불렀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가대의 화음이 아름다워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성전에 계신 성능의 이끄심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찬송을 듣는 순간 그만 눈물이 뚝 떨어졌다. 눈물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다. 쓸데없는 가스나로 태어나서 엄마가 죽으라고 엎어놨고 대학에 합격해서 돈 벌이는 짓을 했다며 부지깽이로 얻어맞았고 열심히 일본에서 방송을 활동했지만 결국은 오해를 받으며 욕만 듣던 나. 그런 쓸데없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찬양대의 찬송은 계속 이어졌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들렸다. 내 형편은 나를 낳은 엄마도 형제들도 내 아이들도 모른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불도저처럼 자신을 괴롭히며 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는 누구란 말인가. 잠시 후 황명한 단임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다. 목사님의 첫인상은 정말 인자해 보였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성경책을 펼쳤다. 추레굽기, 굽기라고 추레가 뭔데 굽지? 옆에 앉은 남편을 쿡쿡 지르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추레가 뭔데 굽는 거야. 남편은 순간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했다. 성경을 뒤적거리며 다른 제목들을 살펴봤다. 민숙이, 민수는 한국 사람인데 성경을 쓸 때 한국 사람 민수 씨도 같이 지피를 도왔나. 누가 보곰,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건가? 에베소서, 이건 마리아가 애를 갖는 내용인가? 성경 제목을 훑어본 후 다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 이날 설교 말씀의 주제는 추레굽기 31장에서 32장이 이록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 430년 애굽당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워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빠져나와 신해산에 안착하게 된다. 40일 동안 신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목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며 좋아서 춤추며 뛰노는 장면이었다. 생전 처음 듣는 성경 말씀이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네.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 하던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는데 고작 40일 그 시간 동안 모세를 못 기다리고 배신하나. 참 어이없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의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남편이 내게 물었다. 자기야 오늘 예배 어땠어? 응. 뭐 그냥 그렇지 뭐.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사실 예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예전에 믿던 종교는 내가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정성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날 예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따뜻함과 촉촉함이 있었다. 다음 주는 안 올 거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볼게.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찬 튜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